자, 어서오세요. 요크 작업한 거 영상을 찍는 과정에 전화가 와서 촬영이 끊겼습니다. 요크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바지를 입었습니다. 트럼프 가만 쓰고 김정은 이러지 않으니까 좀 어색하죠? 한국만 하니까 이상하죠? 자, 그건 그렇고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요크 지금 작업한 겁니다. 그 좀 전에 요크 있고 없고 차이가 확연합니다. 특히 이렇게 쭈그리 앉았을 때 요크가 없었을 때 여기가 엄청 둥그리고 여기가 유난히 도드려졌는데 자, 여기 요크가 있으니까는 오마리자이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보고 있니? 자, 이걸로 N3 BP Revise 가장 큰 단점인 요크 부분 제가 간단하게 작업했습니다. 자, 요크가 이 바지에 미니멀한 특징이 다 제거했지만은 아무래도 청바지는 요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엔지니어드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요크가 없어도 그래도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선 하나 포인트를 주거나 양옆에 이렇게 선 포인트를 주고 했잖아요. 엔지니어드진. 근데 엔지니어드진 아무것도 없는 거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김정은 자, 그를 빠른 쾌유를 빌며 자, 오늘 N3 BP 유크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마칩니다. 진짜 하면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정은 오마리자 했죠. 그럼 부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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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공log은